리 walked out д universal after rk cui 걸었어요 35초 이제 흘러요 지금 힐풀 돌아왔다 오케이 좋아 바로 제 사용 터졌었는데 렉 걸려가지고 제 사용을 못 썼어 무적히 빠졌어 렉 걸려가지고 감자로 먹기 해가지고 오케이 중앙에 깔아줬어요 파란팀 깔았어요 파손은 15초부터 들여줍니다 홈록스는 어쩔 수 없지 홈록스 호주 나와요 안을림도 없어요 사선 수선을 맞춘다 필존 감사합니다 감자 떨어지고 이쪽에 있으면 떨어지고 하면 돼 이제 곧 사선이에요 15초 사선 지금 힐 안들어가요 네 이제 곧 권능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파란팀 깔았어요 요번에 리브라만 올라가요 장판도 깔려있어요 네 사선 15초요 지금 15초 남았습니다 네 초단 사선 사선 떨어져요 사선이랑 감자와 같이 사선이랑 감자와 같이 10초 오 전체 권능 오 권능이 5초 남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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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은 사선 좀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15초에 떨어질 수 있고 늦게 떨어지면 5초에 떨어져요 이제 5초 남았어요 이제 5초 남았어요 응 감자부터 떨어지면 이렇게 오토에 떨어질 수 있어요 감자 떨어지면 5초에 5초에 이게 사선 5초 잔 더 떨어져요 뭐 고픔 먹어야지 응 하하하 하하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먹었지 러 권능은 35초요 네 수업을 안 쓸게요 이거 으응 으응 카운티는 한 번 더 깔 거예요 네 지금 권능 34초 오니까 곧 와요 권능 대비 네 오른쪽 오른쪽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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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없어지는 것 같아 이번 사선은 빨리 떨어져요 5초에 바로 떨어질 거예요 네 사선 5초 남았어요 사선 5초 힐 안 들어가요 네 녹스 조심 힐 힐 힐 권능 15초 남았어요 20초에 권능 네 이제 권능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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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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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도 되는데 시드린 좀 도착하고 싶은데 네 오케이 좋아요 아 4선 지나고 교체하겠다 교체 못해 어 괜찮아 멘탈만 챙겨 괜찮아 어차피 1,2패보다 3패가 제일 중요해 슬로우 걸려있어요 좋아요 빠드겐 안 치는데 이제 치겠지 쳤어요 저 시드림만 좀 빠르게 바꾸고 스프레이를 올릴게요 길 밀어주세요 길 밀어주세요 죽고 쓰고 있어요 오케이 끝났어요 이제 사선 5초 남았어요 사선 데뷔 사선 끝나고 내가 없으러 갔다가 왼쪽이 없어요 왼쪽이 없어요 전능은 20초 남았어요 슬로우 이제 끝났어 방금 오케이 걸었어요 오른쪽도 없어요 프레이가 아직 살아있어요 프레이가 아직 살아있어요 전능은 5초 남았어요 작은 발판 찾으세요 아 근데 발판 너무 없다 저기 저기 군마 오른쪽에 있어요 프레이가 끝났어요 프레이가 끝났어요 프레이가 끝났어요 프레이가 끝났어요 바로 카사온 오른쪽 발판 나 방금 셀바 안 깔았어요 어 아 나 그래서 도우가 안 나갔구나 개노랬네 뭐지 좋습니다 좋아요 자리 우리 유지할게요 자리 우리 유지할게요 피 관리만 좀 하고 인스테이 인스테이 하선 10초 남았어요 안전 이제 곧 하선 떨어져요 오토비에 지금 권능 20초 남 하선 떨어집니다 너무 빨라요 우리 불이 너무 빨라요 지금 슬로우 없어요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어요 권능 5초다 오른쪽에 세결할거에요 붙어야되요 네 이러고 권능 와요 위로 오케이 위로 감겨주심 감겨주심 오 감겨주심 지금 붙어야되요 파우팅 깔아주세요 더 들어오면 안 돼 너무 많이 들어왔다 너무 많이 들어왔다 사선 곧 떨어져요 사선 빼고 이동하죠 네네네네 네 세메이저 네 왼쪽으로 한번 뺄게요 네 왼쪽으로 아예 다 뺄줄게요 뺄게요 왼쪽 저 빠지면 걸게요 왼쪽 큰 발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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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잘 잡아야되요 왼쪽 큰 발판 있어요 그리고 5스텝 오케이 5스텝 사선이랑 같이 온다고 생각하시죠 요거 5초 뒤에 사선 떨어져요 그럼 그 5초 뒤에 권능인가 본데 바로 바로 끝나자마자 왼쪽 달리셔요 지금 권능은 10초 전 계속 뽑혔대요 근데 왼쪽 뛰어야되요 왼쪽 왼쪽 뛰세요 저거 무적이에요 무적 무적이에요 이거 플레이 되면 바로 해줘요 나도 장판 깔아줄게 플레이 바로 올릴게요 캐슈 그거있다 슬로우 지금 아 플레이 올렸어 캐슈 슬로우 지금 플레이 올렸어 어 피조심 피조심 좀 이따가 안전이치에서 돌려주세요 사선 떨어져요 파운틴 한번만 네 파운틴 깔았어요 감사합니다 왼쪽 작은 발판 2개 상조 빼고 들어갈게 아 플레이 손실 너무 커졌어 아 괜찮아요 플레이 살아있어요 오케이 지금 권능이랑 권능 사선 같이 오거든요 20초 남았어요 제가 왼쪽 작은 발판 다 썼어요 왼쪽 발판 없어요 이거 작은 발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0초 남았어요 왼쪽에 발판 진짜 없어요 왼쪽으로 사선 떨어지면서 사선 떨어지면서 플레이 네 플레이 끝났어요 권능 도와요 아 제도 하나 걸맞네 권능 대비 또 무적기야 무적기 진짜 너 다 흐렸다 야 감자가 감자가 네 지금 평실 구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이고 깔아 깔아든지 파운틴 깔았어요 더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엥 5초 뒤에 사선이 슬로우 끝나 말해주시고 오른쪽 큰 발판 네 이번엔 저거 쓰세요 네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붙어주시고 저세히 권능 권능이랑 사선 20초 남았어요 둘 다 공시로 와요 이번엔 네 더 끌리면 안 돼요 권능 10초 전 사선도 10초 전 권능 10초 전 사선도 10초 전 이제 5초 남았어요 이제 5초 남았어요 조커 30초 조커 30초 응 이제 골팡으로 가 조컨 떨어지면 바로 가요 민트 온 위로 위로 왼쪽 끝에 붙어주세요 잡을게요 오케이 파운틴 깔았어요 이 브라운 왼쪽 큰 발판 생겼어요 방금 네 슬로우 유지 슬로우 유지랍니다 너무 들어왔어요 너무 들어왔어요 사항권은 크레이라 네 사항권은 크레이라 조금 유지해야 돼요 왼쪽 큰 발판 있어요 일치하시죠 그리고 사선 대비하세요 사선 한 10초 남았어요 그렇다면 사선 보고 왼쪽으로 뺄게요 네 왼쪽으로 한번빌자 백걸리다 마리다 헐 권능 20초 남았어요 권능 20초 유지 이제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시고 무적 seasonal 여기lış 권능은 10초 남았어요 검정 권능은 10초 남았어요 권능 10초 야 이제 곧 권능 권능 와요 위로 슬로우가 없다고? 안걸려있어요 지금 어 케슈가 멀리있잖아 건눈 끝나면 바로 사선 사선 떨어집니다 사선 보고 승은 못받게 하원님 깔았어요 네 오케이 어 프레이 가는 네 들어갈게요 네 들어갈게요 오른쪽 조심 오케이 저 한번 눌렀어요 저거 쓸게요 어 오른쪽 너무 끌리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오케이 다음 차선 저거 끝 이제 5초 뒤에 사선 사선 떨어질 때 권능이 20초 남은거에요 지금 20초 사선 끝나고 그냥 튀어야 될 것 같아요 꼬리에 엎드려있는거야 오른쪽 발파 저거 쓰실 뻔 쓰시고 왼쪽 있으면 왼쪽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도 있어요 이동하세요 5초 남았어요 정글 왼쪽 가 있을게요 네 왼쪽 가시죠 트레이 아직 살아있어 뭔데 위로 위로 감자 조심하고 사선 5초 뒤에 떨어져요 사선 대비하세요 곧 떨어져요 네 트레이 끝났어 잠깐만 에이저 너무 아프잖아 오케이 사선 떨어졌어요 좋아요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왼쪽 왼쪽 다음 군은 평딜 권능 15초 전 권능 15초 전 사선 이제 곧 떨어져요 이거 왼쪽이 있으면 좀 위험해요 이제 곧 이제 곧 네 이제 곧 권능이요 네 권능 와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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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깔았어요 다음 군은 프레이 그러면 이번에 어그로 잘해야 돼요 네 너무 들어간다 오른쪽 슬로우 슬로우 빼자 빼자 어 빼자 우리 사선은 사선이 이제 곧 떨어질 거예요 5초 뒤에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가도 돼 들어가야 돼 사선 보고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번에 딜 안 나온다 생각하고 위치만 다 뺄게요 네 확인했습니다 사선 보고 왼쪽 한 번 더 뺄게요 네 왼쪽 50초 오시고 와우 지금 권능 20초 20초 남았어요 권능 근데 왼쪽으로 안 오고 있어 왼쪽으로 왜 안 오는 거야 계속 자료님 야 지금 권능 10초 남았어요 이제 이제 발판 찾아야 돼요 2쪽으로 와요 권능도 와요 5초 남았어요 오른쪽 팔판 이제 오른쪽 와야 돼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럼 더 안 들어오게 여기 주차해야 돼요 나 왼쪽에서 해결보고 들어가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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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적이요 이거 나 붙어있어 나 붙어있어 오케이 저 딜 올릴게요 음 지금 붙어있어요 쓰고 있어요 스페이 올렸어요 극딜 끝나면 바로 파운딩 깔아주시고 네 저거 끝났대요 저거 끝났대요 오케이 이제 5초 남았어요 타선 오른쪽 발판 오른쪽 발판 오케이 위치 좋고요 이제 타선 파운드 툴 주입 태밤 툴 주입 툴 주입 툴 주입 툴 주입 위치 유지하시는데 세왕이 아직 살아있어요 슬로우 아직 있어 없나 걷는 10초 남았어요 아 아직 있는것 같은데 계속 어 어 또 있어요 오늘 오늘 도박 게임 좀 잘하시는것 같은데 헤헤헤 걷는 10초 남았어요 파선이랑 건넌 같이와요 호토 이제 5초자 사선 보이면 건넝 온다 생각하세요 네 어 이거 안 와서 바로 와요 바로 사선 파운틴 10초 정도 남았어요 사선 떨어져요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왼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왼쪽 작은 발판 2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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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파운틴 없어서 깔아주셔야 될거에요 파운틴 깔았어요 없어진 타이밍이 안 좋았구나 네네 이제 다음 사선 사선 5초 남았고 사선 5초 남았다고 네 그리고 건넝 20초 남았어요 오른쪽 발판 이거 유지할게요 자리 다음 건넝 리브라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슬로 끝났대요 잡아주세요 권능 10초 전 권능 10초 전 내가 잡을게 오케이 걸었어요 이제 곧 건너와요 이거 10초 뒤에 사선이거든요 사선 보고 한번 왼쪽으로 빼죠 이게 나을 것 같죠 저 도우되면 나죠 도우 한번 눌러주세요 도우 지금 누를 수 있어요 잠시만요 저 사선 끝나고 줄게 저 도우되면 나을 것 같아요 저 도우되면 나을 것 같아요 저거 뭐야 멘탈 챙겨 왼쪽으로 한번 빼주세요 가능하면 네 왼쪽 뗐어요 기어 쫌 빼고 다시 들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도우 눌렀어요 이제 다시 들어가주세요 네 다음 권능 프레이예요 위치 고정해주셔야 돼요 왼쪽 발판 왼쪽 발판 있어요 네 네 오른쪽 오른쪽 사선 사선 이제 곧 떨어지고 사선은 안 떨어지고 슬로우 가라스 슬로우 가라스 사선 피하자마자 왼쪽 가셔야 돼요 권능 10초 남았어요 오른쪽만 봐야 오른쪽 오른쪽 쏟아도 돼요 네 왼쪽 끝에 붙어주세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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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컹 아낄게요 음 음 아우 나 실수했다 아 선 지금 프레임인데 칸은 들어가요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 더 이상 오른쪽 오면 안 돼요 음 사선 5초 남았어요 오른쪽 발판 저거 오른쪽 법안 세시고 딜 계속 넣을게요 딜 계속 넣을게요 스포드님 어그로 나이스 좋아요 프레임 계속 가고자 딜 딜 아 잠깐만 이거 넘길 수 있으면 넣을게요 네 그냥 풀 딜을 넣어야 된다는 거 반응 20초 남았거든요 사선 사선 10초 남았고 음 될 것 같아요 무적히 쓰고 그냥 밀게요 슬로우 안 돼요 어 슬로우 내가 무적히 쓰고 밀게요 그냥 좋았다 2팀 없어요 저 음 네네 저 바로 조커 쓸게요 대카 다들 좀 남았나요 네 9개 4개 있긴 해요 아 너무 많이 죽었구나 어 검은색 확인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음 이거 검은색인지 확인 잘 하시고요 저 마이크 불리시죠 아 틀려 네 조커 끝 끊었어요 그냥 오케이 조커 끝 이거 30분 될 때까지는 각자 돌면 그냥 쓰세요 네 말하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맞출 수 있어요 저는 데카 없는 사람들 나중에 말해주세요 자동이 말해주세요 이제 곧 권능 와요 권능 데뷔하세요 자기 아웃대도 말해줘야 되고 아재님 좀 있네요 이번엔 나도 데카 많아 어 5개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토보 집중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권능 10초 음 네네네 이제 5초 남았어요 권능 데뷔 보셔야 돼요 권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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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합시다 집중하면 깰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나스테이 피 없으신 분들은 피 관리 잘해주고 데카 없으면 좀 안전하게 하세요 다음 극딜 다음 극딜 쓰실 분들은 미리 긴 버프 쓰세요 5초 남았어요 이제 센터 권능 데뷔 저거 50초 시드림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 워스테이 시드림 바꾸고 50번 프레이는 다운 권능 될 것 같네요 지금 다운 권능 다운 권능 10초 남았어요 초코 30초면 나는 다운 권능 다운 권능 다운 권능 네 초코 10초 되면 바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등 30초 밀었어 나는 네 인팅은 그럼 다운 권능 네 초코 쓸게요 네 지금 권능 10초 전이에요 미리 긴버프 쓰실 분 지금 쓰세요 끝났어요 이제 곧 권능 와요 권능 데뷔 오케이 뭐야 티봉님은 이제 지금 올리시고 저 인팅 아주 초코에 6초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다음 조카 때 생티 들어요 음 아 아예 다음 권능을 미룰게요 네네네 오케이 천천히 지금 지금 긴버프 올리세요 개녹님 5초 정도 이제 권능 와요 지금 올리시면 돼요 인팅 해피할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 까이고 있어요 해피할 끝났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권능 권능 48초 오니까 5초 정도 남았어요 계속 자기 극 딜 얹어도 온지 말해주세요 고 권능 효과는 제가 보고 말줄게요 음 시드림 좀 바꾸고 효과 5초 시드림 바꾸실 거면 바꾸시고 120초 주기분들은 120초 주기분들은 바꾸시는게 좋아요 근데 그 데카 안되면 그냥 바꾸지 마세요 바꾸다 주구는 아 맞아요 데카 안되면 안되면 무리하지 말고 지금 권능 10초 남았어요 지금 권능 10초 남았어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저거 45초면 다다음 네 저거 30초 저거 30초예요 30초 네 이제 권능 나도 그럼 다다음을 맞춰야겠다 다다음으로 맞춰자 오 다다음이지 무적히 써야 조커 10초 권능도 10초장 바로 쓸까요? 끝나고 응 이 권능 보고 쓰면 될 거 같은데? 네 이제 곧 권능 와요 이거 보고 쓰죠 저거 올릴게요 오케이 쓸게요 조커 네 전 다음 권능에 다 올라갈 거 같아요 이거 다음 조커때 인팅 같이 맞추면 될 거예요 아마 같이 돌게요 네네네 그래서 조커랑 같이 돌 거예요 아마 다음 조커랑 결정 스킬을 뚝 뺐어요 오케이 이제 곧 권능와요 권능 대비 팀 많이 깎거든요 그래서 계속 흠내주시죠 아직 노블른 4분 정도 남아있어서 확실한건 직부야 살아있다 저 아웃 없죠? 그런거 같은데 아직 없은거 같아요 오늘은 아웃이면 말해줘야 되니까 지금 권능 5초 남았어요 슬슬 권능 준비하세요 초코쿨터 말해주실래요? 초코 아직 1대 1대 실패 꺼꼈어요 그럼 시드링이나 바꿔야겠다 지금 지구 권능 10초 남았어요 권능 5초 남아요 다다음 권능 다다음 권능 다다음에 맞추자잉 네 형들 계속해 주시고 이번 권능은 30초 해봐요 네 조커 30초요 이번 권능 끝나고 다음 권능 끝나고 딜할게요 이제 곧 5초 남았어 네요 뭐가 바뀌어 스펠 바꼈어요 스펠 빠졌어 이번 권능 끝나고 5 딜이야 이번 권능 끝나고 5 딜 스펠 꼭 했어요 딜도 올릴게요 이제 1스태 다음 권능에 딜 넣을 수 있겠어 다 다음 권능인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 조커 쓰고 다음 조커대로 맞추는거에요 네 긴버프 쓰세요 긴버프 짐 쓰세요 이제 5초 남았어요 곧 권능이에요 딜 올릴게요 바로 딜 하실번 하시고 인팀도 쓰시고 쓸게요 조커 좋아요 5초 딜 호커 딜도 저 정도 캐즈님이 살아있다는거 확실하다 쓸게요 아 제발 괜찮아 괜찮아 길 충분해 제발 제발 오케이 5초 남았어요 5초 남았어요 권능 이제 곧 와요 3초 남았어요 권능 대비 네 끝났어요 오케이 아직 1분정도 남아서 아직 1분정도 남아서 극딜 쓸 수 있는 분은 계속 쓸게요 아직 1분정도 남아서 네 그 다음부턴 이제 초파에 맞추겠습니다 초파에 맞추겠습니다 네 아 좀 이제 슬슬 버프 먹어야 되는구나 네 슬슬 슬슬 드셔야 돼요 이제 5초 남았어요 권능 5초자 권능 대비 다 필요없고 공속물력은 먹어야 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공속물력은 어떻게든 사수해야 된다 삶의 질의 문제는 지금 권능 10초자 문제는 아직도 못 먹었어 밍재야 초코 얼마나 많았어? 어 아 집 집보형 아 캐슈 데카 짱여율합니다 엄청 많은가 봅니다 오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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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여유롭다고 하시네 나만 살면 되는 거네 오케이 50초 집보형이 지금 제일 적은 사람이 몇 개죠? 지금 제일 적은 몇 개 3개?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안전하게만 하세요 응 안전하게 안전하게 캐슈님 있어서 딜은 고정되거든요 오케이 쪼카 40초 다 다음 권능 이제 곧 권능 와요 1분이요 5초 뒤에 권능이 권능 대비 그럼 쪼카랑 쪼카 한판 미루고 인팅이랑 맞출게요 무적 때문에 지금 쓴다는 거 아니야? 아 무적이 쓰면 그냥 써 그냥 써 어 무적 쓰면 써야겠다 네 프리 그러니까 저희 따라 올려도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따로 올려도 따로 올려도 쪼카 15초 다음 권능? 또 멀어도 마나 꺼졌어 다른 딜이 안 돌아서 그것도 따로 올려 인팅 음 나는 여기서 일을 껴야겠다 매폰이 안 마나 없었어 더 여쭙하셨어요 아 네 권능 5초 남았대 권능 5초 남았대 오케이 개펜스 권능 비비 고도하야 힐 밀게요 쓸게요 네 네 오케이 씨드링 없이 쓸게요 그냥 힌팅은 다음 조카에 맞춰주세요 다음 조카에 맞춰주세요 아 아무렇게나 쓰세요 지금 쉴드도 잘 까이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역시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였던 거고 아 빨리 가 빨리 가 나는 생존 지금 급하다 희롱님 그냥 희롱님 그냥 그냥 써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 이딧 돌면 써주세요 권능 권능 네 지금 그 다음 권능에 그 다음 권능에 안 돼요 아직 5초 남았어요 네네 쓴다고 하고 말하면 돼요 이번 권능에 오케이 바꿨어 다음 권능에 인팀 쓸게요 그러면 다음 권능에 쓰시죠 네 지금 지금 긴 버프 쓰려면 쓰세요 10초 남았거든요 네 바꿨어 이제 곧 권능 와요 3초 정도 남았어요 이번엔 인팀 올라가는 건가 아 다음 다음 오케이 아 저는 이번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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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다음 권을 올릴게요 제가 이번에 10초 전에 말씀드릴게요 네 아 나 슬롱 같다 지금 긴 버프 쓰실 분 쓰세요 10초 전에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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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슬슬 권능 와요 조커 50초 음 인팀 써주시면 돼요 스펠 끝났어요 오케이 뽑혔어요 오케이 예 지금 실드 왔습니다 형들 계속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조커 35초 조커는 다 다운 권능이에요 그럼 저거에도 맞추려면 시드리움 또 하락 껴야되네 이제 오토 남았어요 권능 슬슬 데뷔하세요 조커에도 맞출게요 어차피 맞출 순 있으니까 아 아 이번 권능 끝나고 조커에요 인팀 살아있어요 아직 네 네 인팀 계속 넣어주세요 네 네 실드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깠다 실드 깠어요 좋아요 지금 권능 10초 남았거든요 아 다음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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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레가 아직 안 도는데 반지 두 개를 쓴 데도 안 돌아 이제 곧 건너가야 어 아직 안 나왔어요 조커 아직 이제 지금 나왔어요 지금 지금 조커 쏟으신데요 그냥 그냥 올릴게요 뭐 전 따로 되는게 따로 네네네 오케이 시드린이 안 도네 끝났어요 프리드 올릴게요 이제 음 오케이 어 어 이제 권능 10초 정도 남았어요 아마 55초에 권능일거에요 이제 곧 권능 와요 다음 2필 맞추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2필 아직 데카 아직 깬네 빨리 남았습니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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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아제님 딜보다는 생존입니다 아제님은 일단 반지 갈게 없고 다음 왜 오오오오오오 내 피가 1이야 권능 5초? 권능 5초 남았어요 권능 5초 그래서 권능 대비 3스테이 부터 2스테이 2개 3스테이 22퍼밍 3스테이 5스테이 9스테이 8스테이 아직이야? 아직이야? 여유되시는 분들 말씀해주세요. 지금 브리핑이 없어요. 조커가 30초에요. 조커에 맞출 수는 있어요. 30초에. 이거 다다운 권능에 맞추죠? 다다운 권능? 인팅도 다다운 권능? 저 지금 5스택이거든요. 5스택에 20초. 쇼컷 받고. 그 다음 인스트로 깔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쏴야 되겠다. 지금 쓸 수 있는 사람 쓰고. 저 무적이거든요. 저 쓸게요 일단. 뒤에 잘 뺀다. 아직 안 썼어요. 저는 다 썼어요. 권능 5초 전. 권능 5초 전. 쇼컷 끝. 인팅 올려주시고 다음에. 다음 권능이요. 이거 다음에? 이거 끝나고 인팅이요. 이거 끝나고 인팅이요. 시디링. 시디링 갈아껴. 또 갈아껴. 특별 쏙 뺐어요. 아잼님 아직 두개죠? 두개예요. 아잼. 오케오케오케. 한 두번? 한 번 정도만 도보면 될 것 같아. 인팅 올리면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음 조커에 끝날. 그러니까 딱 두번? 다 탱탱해요. 응. 다 탱탱했어. 이제 5초 정도 안 남았거든요. 권능 대기하세요. 난 여기 시디링 안 돌아가지고. 오케이. 오오오. 일단 되는 거만 쓸게요. 저도. 네. 캐주님도 콕콕으로 있으면 한 번 던져주시고. 시디링 없으니까 몇 게임 안 뜨는구나. 가자. 힘 내라 힘. 이제 권능 5초 남아요. 그럼 다음 거에 그냥 생티 쓸게요. 생티를 할까요? 네네네. 스쿨스테이스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생티를 마무리 가졌다. 생티를 마무리 가졌다.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생티 쓸게요. 힌팅도 남아있을 거 있어. 힌팅 남았어요 아직. 힌팅 다 밀어주세요. 힌팅 다 밀어주세요. 깨 깨 깨 깨. 아이고 아이고. 아냐 아냐 피 다 뺐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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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포용할게요 저가º 뺐어 뺐어 Taiwan. ires2 한글자막 by 한효정